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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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이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? 여자친구가 너 성실한 걸 좋아한다. 네? 성실한 걸 좋아한다. 아니, 원래 가수랑은 좋아하는데. 가수랑은 좋아해도. 정말 불편이 되거든요. 만약에 성실한 걸 여자친구한테 관심이 있다면. 다른 이유는. 정말 불편한 걸 좋아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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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다행이야. 잘 끝내야지 뭐. 그걸 모르고 쭉 가려고 해? 네. 어쩌면 내가 좋아하려면. 도움을 해야 된다고. 아, 저는 안돼. 아, 전 그런 이유는. 무지개 잘못되었습니다. 아, 근데 그 이유는 한 번에 넘어가면 저런 것이에요. 저 스타일이 그래. 강하게 키우겠다. 강하게 키우겠다. 강하게 키우겠다. 아, 아니. 저 사진 잘 봤습니다. 당신이 다 같이 봤을 때 봤을 때. 그렇죠. 내가 지금 다 같이 봤을 때 봤을 때. 그거는 모르겠어요. 아, 그 당연한 더 친해진다. 뭐, 어떤 드라마는. 그는 다 안 맞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아, 저 수요일처럼. 아, 저 수요일처럼.